오늘 이 시간에 1에서 100가지 수를 읽어보고 뱀과 사다리 보드게임을 해봅시다. 준비물은 보드판, 주사위, 그리고 말이 필요합니다. 우선 선생님이 보내준 보드게임판을 펼치세요. 주사위는 집에 주사위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세요. 단 주사위가 없다면 선생님이 보내준 주사위 도안을 조립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말은 선생님이 보내준 이 말을 사용해도 되고 집에 있는 작은 장난감이나 물건을 사용해도 됩니다. 그럼 게임 방법을 알아볼까요? 첫째,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합니다. 가위바위보 둘째, 이긴 사람이 주사위를 먼저 던집니다. 셋째, 주사위의 숫자만큼 말을 이동합니다. 단 이때 꼭 보드판에 숫자를 읽으면서 이동해주세요. 1, 2, 3, 4, 5 이때 만약에 사다리가 있는 칸에 도착을 하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리고 만약 뱀의 꼬리가 있는 이 칸에 도착을 하면 뱀의 꼬리를 타고 내려와야 돼요. 이 규칙을 꼭 지켜주세요.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착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깁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겠죠? 네!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보드게임 속으로 고고!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